자 안녕하세요 음..불이달약입니다 오늘은 뭐.. 정규 뭐..주일에 영상 올리는건 아니고 그냥 뭐..보너스 영상식으로 그냥 분리하기 전에 음..심시풀이로 한번 찍어봤구요 어이..양독이 큰양독이에요 아우..씨.. 얘를 저 게임케이지에서 분리하고 있는데 다 탈출해가지고 여기를 다 옮긴 상태구요 음.. 네..아..더 분리하려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분리하고 또 먹이 다 죽어하려면 자..보너스 영상이었구요 음..영상은 바로 마칠거에요 잠깐만 보여드린거고 아! 도와드린 김에 어미개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미개체는 잠깐 뭐..여분 통이 마땅시가 않아가지고 군뱅이 사육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우 군뱅이 다 자가 먹고 있어요 지금 군뱅이도 상당히 큰 군뱅이거든요 다 큰 군뱅이 군뱅이들이에요 지금 몇마리째 먹고 있는건지 그래도 아직 홀쭉해요 오래 포란을 하고 있었다보니까 살지만 엄청 덩치 크거든요 이녀석 아..그래도 군뱅이 다 뜯어먹고 있네 뭐..많이 먹으래요 어차피 먹이온 군뱅이였으니까 자..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팽맨 브리딩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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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